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 오늘 들어온 사연도 익명요청 사연이네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여학생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년 중에 여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여우는 자기가 여우면서 다른 애들한테 여우라며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. 그런데 문제는 저도 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짱남 A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. 제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자기도 고백을 한대요. 짜증나게. 그 여우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좋아하는 친구는 B라고 할게요. 그런데 그 B가 저희 아파트에 살아요. 그래서 전 그 B를 잘 안답니다. 그런데 그 애가 그런 여우의 고백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에요. 그리고 여우가 고백했어요. B는 고백을 안 받아줬죠. 당연한 이야기죠. 아 그리고 제가 A한테 고백을 했을 땐 반응이 시큰둥하고 사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다른 내 고백도 안 받아줄 거라고 했어요. 아무튼 여우를 A에게서 떨어뜨릴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제발요. 네 오늘 사연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친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여우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어디에나 여우같은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죠.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의 여우같은 행동을 잘 못 알아본다는 거네요. 반면 남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남자에게 관심 보이는 여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남자가 보기엔 책임감도 없고 성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는 몰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 이런 경우 상대방을 욕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우같은 여자나 늑대같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나 남자들에게 당장 하는 말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쁜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친구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우로 느껴지는 친구와 그 친구가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건 그 친구의 선택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사연 보내신 분은 더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사연 보내신 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.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